두번째로 보시면 무형자산의 분류가 있는데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만 해보죠 우리가 유형자산을 두번째로 분류해보면 일단 대분류로 지금 현재 사용중인 유형자산이 있구요 사용을 안하고 만들고 있어 건설중인 자산이 있거든요 일단 두개는 나눠요 아니 만약에 저기 롯데타워가 지어질 때 롯데타워가 완공이 안됐대 몇년동안 졌잖아요 그것도 유형자산은 맞아 왜냐면 영업활동을 사용할 목적이고 완공되면 한 회기간을 추가해서 보유할거고 물력실체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건설중이라면 사용하고 있진 않으니까 수익이 안나오겠죠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해줘야될까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주면 안된다구요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그래서 얘를 계정명을 뭘 쓰냐면 건설중인 자산이라고 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건설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얘는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감가상각을 안한다고요 괜찮죠? 그 나중에 그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시면 기업들 감사나가면 유형자산을 이제 1년차 회계사들이 담당한다고요 1년차 회계사들이 유형자산을 담당하는데 그 우리가 감사를 하는 양식을 보면 그걸 조서라고 하는데 조서를 보면 이거는 조서에 작성을 한다고요 기초에 유형자산이 얼마 있었고 유형자산이 얼마 증가하고 유형자산이 얼마 감소하고 그래서 기말 금액이 얼마 나왔다 이걸 니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잡아 놓거든요 조서에 이것도 남아있다고요 근데 제가 유형자산을 감사하는데 1년차 떼었어요 완전 아무것도 모를 떼었죠 건물이 100억 늘었더라고 건물 100억 늘었어 그럼 뭘 확인해봐야 될까 건물 취등록세도 확인해봐야 되고 등기부등급 이전낸 것도 봐야 되고 돈 나간 것도 봐야 될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봤더니 건물 취득하는데 100억이나 들었는데 돈 나간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게 말로만 듣던 부지킹이구나 간두크지 100억이나 이러면서 담당자를 불렀죠 담당자를 불러서 과장님 뭐야 이거 건물 취득했다가 100억이나 늘었다는데 건물 때문에 돈 나간 게 없잖아요 뭐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뭐해요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아휴 회계사님 자빠질게 했는데 이런 걸 장난치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장난이 재미가 없었나 보셨네요 하하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속으로 아 시클 난데 진짜 뭐야 막 그랬다고요 그 유형자산에 이걸 보면 맨 밑에 뭐가 있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이 많으니까 봤더니 건설 중인 자산에 여기 마이너스 100대 있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야 완공이 되면 건물로 가야지 고소리라고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설 중에 있을 때는 돈 나간 것만큼 현금 나간 것만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놔요 이렇게 건물로 써놓지 않고 이렇게 써놔야 완공될 때까지는 감가사관 안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다가 실제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바뀌어지면서 없어지면서 건물로 바꿔지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대체라고 하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때부터 감가사관을 하겠지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사관을 안 하고 완공이 되면 해당되는 자산으로 대체된다 여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에디셔널 코멘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의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도구 금액이나 자가 건설을 하는 경우 건설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즉 건설 중인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계정으로 취득이 완료되면 대체된다 그래서 대체 취득이 완료되면 대체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감가사관을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회계처리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위에를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그럼 사용중인 자산도 또 나눠요 뭐와 뭐로 나눠냐면 토지와 나머지로 나눈다고요 토지와 나머지로 토지와 나머지의 차이가 뭐냐면 토지를 다른 말로 비상각자산이라고 하죠 토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요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사관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비상각자산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각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상각자산이 의미하는 게 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상각자산 보시면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있어요 기계장치 그 다음 뭐 기타의 자산들 있겠죠 차량 운방구라든가 이런 거 보통 우리가 건물이랑 기계장치 갖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낯설어하는 계정이 뭐가 있냐면 구축물이 있어요 구축물 구축물이 뭡니까 조경 도로 담벼락 굴뚝 건물도 토지도 않은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럼 조경 건물 아니 조경 도로 배수로 담벼락은 시간이 경과하면 이게 낯는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구축물도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없어요 해결이 다 알겠으니까 되세요 양평 네 그럼 뭐